카오산로드 네 여러분 이번에 카오산로드 왔어요 처음 와봐요 여기 처음 오는데 옆에 다세일씨와 레이첼 여기 두 분 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카오산 오는데 같이 데려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라이벌이 있어요 방콕 라이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아 카오산로드 여기서 왼쪽으로 카오산로드인거죠? 네 이런거 너무 많아 파타야에도 너무 많았어요 여행자의 거리라는데 여기서 끝까지가 전부 카오산로드 마다 똑똑 이걸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오면 좋을까요? 약간 인사동 느낌이려나? 오 이거 세면 되겠다 오호 temperatura 공동 회의 5 5 5 4 여러분이 친구들 찾으신가요? 일단 처음 오셨으니까 한 번은 기회예요 아 한 번은 기회예요 아 그리고 다슬씨는 영어도 엄청 잘하고 태국어도 잘하고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태어났는데 또 태국 유명한 한국 그 있죠 태국 유명한 이제 아 오늘 축구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유명한 이제 태국 유튜버 있죠 규채오빠님이랑 아는 사이래요 키워도 되게 신기해 와 한국인들이 엄청 온다는 카우살로드가 다시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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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미션 인생 어 이 정도면 다 살아난거죠? 네. 거의 똑같은거. 거의 똑같은거. 통화전이랑 거의 다 똑같아요. 타오사는 관광지이어서 확실히 좀 더 비싸다. 50밖정도 비싸네요. 마사지가. 잘 어울린거죠? 잘 어울린거죠. 잘 어울린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확실히 왜 여행하시는 분들이 카우살로드 많이 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야. 길이 엄청 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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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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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